오늘은 아슬아슬하면 힘들다, 부서지면 쉽다 아슬아슬하면 힘들다, 부서지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흔들흔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흔들흔들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을 잡아주는 질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서라는 단어를 붙들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흔들흔들하면 참담합니다 이 참담한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 참담함에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단어를 붙들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흔들흔들할 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흔들흔들할 때가 있죠 위기가 있죠, 혼돈이 있죠 하여튼 나쁜 단어 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게 질서를 붙들어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한 질서 두 번째는 이 처참한 상황에 우리에게 기회를 연다는 거예요 기회,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은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 저버리면 다 죽는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던 거를 잠깐 우리 마지막만 회상해 보면 아랑군대가 이렇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마리아 중앙에 왔죠 포위하려는 백성들이 포위당해버렸습니다 다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죠 잘 먹여서 보내라 그거죠 환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랑군대가 이렇게 호의를 받고 환대에서 보낸 받은 것을 감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베나다 왕은 이것을 국가적 수치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 무슨 개망신이냐 거기서 혀를 깨물고 죽지 왜 살아돌아왔어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는데 그 약한 나라의 그 무슨 수모냐 국치일이다 뭐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24절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온 군대를 모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와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은 특징이 이렇답니다 굉장히 요새래요 천연 요새래요 그래서 웬만한 군대를 가지고는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봉쇄작전 고사작전이에요 포위하고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었냐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낙이머리 그러죠 낙이머리는 안 먹죠 낙이머리 먹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먹지도 않는 것이 정확한 물가는 잘 모르지만 무지 비쌌다는 거예요 83개를 이 3개를 하루 일당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충은 맞을 거예요 80일 정도의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잡는다 그러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픔에 줄였는지 낙이머리 하나가 8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비둘기똥이라고 하는데 비둘기똥을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이건 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똥같이 생긴 무슨 콩 같은 걸까 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이렇게 고물이니까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4분의 1 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리 한 대 정도 이런 건데 5세 갤 50만 원이다 딱 듣는 순간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만 느끼면 돼요 무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무슨 얘기예요 물가 폭등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물가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거겠죠 먹고 살기 막연하고 월세 내기 막연하고 전세 내기 막연하고 드노금 내기 막연하고 이게 사실 물가만의 문제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이잖아요 전쟁이 지금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흔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흔들흔들 할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렸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떠났구나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사실 이게 예배가 번거로워 보이고 예배가 뭐 인생에 이렇게 힘을 주나 뭐 이렇게 느낌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수요일마다 계속 비가 오네 그렇죠? 이상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비가 오고 금주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 같은 인생들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온 게 사실 이게 질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질서 잡아야 돼요 예배 질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석기시대 원주민에게 쇠도끼를 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스토리고 인류학자 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프라는 사람이 쓴 논문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석기시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 쇠도끼를 주다 그러니까 원시 상태로 살고 있는 호주 원주민이 있댑니다 에버리진이 있는데 에버리진 종족 가운데 일요론트라는 종족이 있대요 일요론트 이게 발음이 맞을 것 같아요 일요론트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요론트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까지 1930년대까지 돌돋기 사용했대요 석기 문명을 사용하는 그런 종족이 있었대요 그런데 문명인들이 가서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냐 돌돋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쇠도끼를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쇠도끼 받고 그 종족 망했대요 멸망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돌돋기 들고 있다가 쇠도끼 들면 발전을 해야지 왜 망하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민족은 이 종족은 돌돋기를 사용했는데 돌돋기를 사용했는데 이 돌돋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돌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의 두 달 석 달 정도 가야만 돌을 얻을 수 있는 돌산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가느냐 마을에서도 가장 뛰어난 남자들 가장 건장한 용사들이 간대요 오랜 시간 걸리는 거니까 중간에 위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가서 돌을 가지고 오면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나와서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하면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으쓱해지겠죠 그래서 남자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들은 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돌을 잘 다 닮아서 돌돋기 만드는 기술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노인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만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돌돋기를 만들어주면 또 온 마을 사람들도 축제를 벌이면서 역시 우리 장로인들이 계셔야 돼 우리 추장님들이 추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추장이 계셔야 돼 이러면서 인정하면서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돌돋기 하나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문화가 되고 그 다음 일사분할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그런 종족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왜 돌돋기가 뭔 소용이야? 쇠도끼도 편리한데 라고 하면서 쇠도끼를 계속해서 주니까 이제는 남자의 권위도 무너져버리고 노인의 권위도 무너져버리고 너나 나나 똑같다 얼마 전에 있던 코미디 프론 돛진개찐 이런 거죠 너나 나나 다 똑같지 맘먹어야지 뭐가 달라 이러면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창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그 종족 없어져버렸대요 그래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돌돋기가 쇠도끼로 바뀌면서 한 종족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인류문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핵심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참 촌수로 보이는 예배 하나님을 성리하는 예배 그게 남쪽 유다였거든요 예배가 중심인 질서인 것이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바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자적인 노선이에요 우리 힘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원리 예배 질서가 다 무너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를 통한 질서가 없는 민족은 이거 봐라 위기 속에 그냥 가버리지 않느냐 이거하고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포위된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희승이하 왕 희승이하 왕 때도 포위됐었죠 그렇죠? 사네리비 와서 포위했잖아요 그때 희승이하와 그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지금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배옷을 입고 회개할 거야 그리고 이 항범호서를 두고 내가 하나 옆에 나가서 기도할 거야 이사야 당신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지금 해산의 날이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뿐이 없어 그래서 왕, 선지자 온 백성들이 함께 배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런 예배 질서가 없는 민족이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아니에요 사네리비는 아수르거든요 이건 아람이에요 아수르에 비해서는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아람은 별것도 아닌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보다 약한 나라의 포위 안에서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나오죠 애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애 잡아먹는 얘기 26절을 보니까 왕이 지나가니까 여인이 얘기해요 왕이 도우셔서 그랬어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28절, 29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대요 참 잔인하죠 이튿날 그 여자, 제 안한 여자의 오늘은 네 아이다 그랬더니 아이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이 사실 자체의 충격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정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공평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제 내 아이 먹었으니까 오늘 네 아이 먹어야지 여기에 모든 가치는 뭐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망할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잡아먹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대상에 짐승이지 짐승만도 못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배고픔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포위된 상황이라는 건 절박한 상황이라고요 절박한 상황이 되놓으면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같지도 않게 사는 인생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나 저런 판단을 내리나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말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어떻게 벗어나요? 잘 보세요 배고픔이에요 뭐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달 보니까 옆집 아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얘 극단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성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려요 필요만 보이고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만 매달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지금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예배고 뭐고 무슨 필요해요 여자분들 같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남자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지금 뭐 남자만 괜찮다면 스님하고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박하면 똑같은 거 애 잡아먹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라도 벌고 나가야겠어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지금 대학 입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예배예요 하나님 눈 딱 감아주세요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집중해야 될 때고 이런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월의 길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예배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극단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 비스무리한 게 다 우리 얘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예요 지나 보세요 여기 한 장만 넘어가면 지나가죠 그래서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굶어 죽지 않아요 살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도 다 지나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엄마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충격이 올 거라고 자식 삶아 먹은 엄마 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너무 절박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미래 시점에서 다시 자기가 과거했던 것을 바라보면 살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살 수 없는 행동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 내린 거 수습하느라고 병생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무너진 예배 질서 세우는 거예요 되게 바쁘고 유능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번 딱 치는 거예요 쳐서 이제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돈도 없고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무너졌던 예배 질서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그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엄마들 열심히 안 살았어요? 이 정도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죽치고 앉아있는데 뭐든 먹어야 된다고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결단했죠 이 엄마들 그럴 거예요 자식 잡아먹는 어미의 심정을 알아 뭐 이러면서 대단한 결단이었어 쉬운 결정 아니었어 되게 비장하죠 마음이 찢어질 거야 아팠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공의로워요 정의를 내세우잖아요 어제 우리 애 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애 먹어야지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위기를 해도 정의가 물어지면 되니? 우리 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망의 그림자에서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죠? 필요를 채우는 결정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열심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짓을 하든 다 틀린 거죠 오히려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다 무너져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모든 시선을 죽게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해서 이제까지 이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 보십시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왕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포위됐을 때 죽이자 그랬는데 안 죽였다고 그때 뭐 호위해서 보내놨더니 자기도 신나가지고 으쓱했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엘리사 죽여버리겠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잖아요 거기 장로들이 몰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로들이 왔다 32절 보세요 6장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면 사람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잖아요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물가 정상화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설명해야 돼요 고운 밀가루 한 세 개를 하루 일당이니까 그냥 꽤 많은 밀가루가 하루 일당으로 되고 보리 두 수화도 한 세 개를 그냥 물가가 정상화 됐다 이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이런 질서를 잡았던 엘리사와 그 그룹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답을 얻었죠 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위기상황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예 한 사람을 샘플을 들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왕의 비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모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조롱하는 거죠 하늘에 창을 착 열어가지고 먹을 거 확 부어주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물가 정상화가 되냐 지금 이런 다 굶주린 상황에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나중에 밟혀 죽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근데 이상해요 마귀는요 마귀에게서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비꼬는 말을 하냐 마음이 구부러져가지고 말을 애들이 잠깐 비꼬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 고쳐야 돼요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거 이게 마귀부터 온 거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수사법으로 뛰어나요 하늘에 창을 연다 한다랄지라도 말은 잘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냥 그것 불가능해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유법을 쓰잖아요 그걸 다 밟혀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현실인데 그걸 부인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중심을 떠나서 질서를 다 물어 들여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의 압박이 너무 커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되고 예배를 떠나면요 예배를 떠난다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다 떠나고 인터넷 쳐가지고 맨날 클릭해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그럴 수 있죠 예배는 안 드리고 정보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들으면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현실보다 말씀이 세 보이질 않아 참고자료일 뿐이야 그러고 죽어요 잊지 말라고 그러고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만큼 예배 없이 듣는 이런 간접적인 말씀들은요 현실성도 없어 보이고 무책임한 말같이 보이고 뻥같이 보여요 뻥치지 마 하늘에서 창을 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죽어요 다 요약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면 예배부터 점검해야 돼요 예배로부터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인성기 질서를 잡으십시오 질서가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우주가 질서잖아요 하나님 질서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질서를 잡아야 돼요 코스모스에 나온 게 뭐예요 화장 코스모스 여러분이 엉망이었잖아요 질서를 잡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화장이에요 우리 영혼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영혼의 화장에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라 질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닌 돌 도끼 하나를 쇠 도끼를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얼마나 편리한데요 그러고 망했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예배는 이것보다 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이 망하는 걸 통해 설명이 될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논문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예배 하나 떠났더니 이렇게 망했더라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흔들림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질서 잡으십시오 살아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처절한 환경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명의 나병 환자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려움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죠 뒤집어 놓고 보세요 바로왕이 만약에 친절한 바로왕이었다 그러면 연금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축제도 하게 해 주고 그랬다 그러면 모세가 나와서 야 여기 430명 있었는데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러면 갚겠어요? 갚겠냐고 안 가죠 아들만도 하면 나일강기 집어던지고 죽이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때리고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도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왜 지긋지긋해져요?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지하게 되면 술 퍼마시던 사람이 술 마시 써요 내가 그 담배 골초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배드리다가 그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대요 40도까지 3일인가? 그다음부터 담배 냄새가 싫어졌대요 그런데 뭔지 얘기해 줄까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봐 얘기 안 할까요? 그렇게 됐대요 물론 좀 검증이 필요해요 지금 별하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담배 불고 나오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자기 간증이 그래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3일이 됐대요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른대요 자기가 볼 때 영적인 거래요 그래서 막 괴롭고 토소리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자기 거의 평생을 피웠는데 이제 냄새가 못 맡겼대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지긋지긋하죠 끊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외국에 가서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망한 자리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발버둥을 차요 쥐염열매는 돼지밥이거든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거 같이 먹으면 어때 참 매정한 주인이죠 정말 나쁜 놈 만났어요 쥐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대요 돼지는 주는데 불공평을 느끼는 거예요 돼지는 야 먹어라 넌 안 돼 이랬다고요 어디 이렇게 많이 먹어 돼지밥인데 그리고 돼지 거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면 돼지가 뒷발치기를 탐해서 어디서 내 걸 뺏어 먹어 돼지한테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군들도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데 내 아들로는 면치가 없는데 가면 풍군들 중에 하나로 여겨줄 거야 그래도 이거보다는 100배 나아 그게 돌아가게 만드는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쥐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것을 복으로 여겨주십시오 최고의 저주는 뭔지 알아요? 쥐염열매를 정기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돼지 우리를 못 떠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돼지같이 사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왜요? 쥐염열매를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때는 쥐염열매를 끊어버려요 돼지밥을 끊어버린다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고 처참함이 기회예요 처참함이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기 힘들어요 남들 눈이 있기 때문에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가게 되잖아요 처참함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처참한 고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무조건이에요 나병 환자들 기회였어요 기회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있었어요 성 밖에 여러분 부르주아라는 말이 성 안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부르쿠 부르쿠 하는 게 아우구스 부르쿠 함 부르쿠 하는 게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부르주아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오더라도 성 안에는 버틸 수 있잖아요 안전하고 버틸 수 있고 성 밖에 있는 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들 지금 같으면 자기 집 있는 인생들은 부르좋한 것 같고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옮겨야 되고 월세 맨날 올라야 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잠깐 외곽으로 쫓기고 서울 시내 잘 못 살고 잠깐 멀리 멀리 갔더니 자꾸만 그 찬양 좋아하고 멀리 멀리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처절한 위치에 놓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잖아요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까 7장 3절 4절 보세요 나병 환자 넷이 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4절 성으로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때려 죽일 거고 물론 가봐야 멀 것도 없잖아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만약에 여기 머무르면 굶어 죽잖아 성 안에 가도 죽고 여기 머무러도 죽고 대안이 뭐예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물론 항복한다고 살려두진 않겠죠 나병 환자를 살려두겠어요 그런데 혹시 걔네들 가운데 상태가 좋아서 동정심이 생기면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신락 같은 희망 모든 환경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물론 항복에도 죽어요 그렇지만 혹시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거기에 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 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환경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막혀있는 사람들 처참한 사람들이 기회를 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가 제일 불행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전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제일 불행했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 가정이 살아났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 처참한 환경을 여러분 기회를 삼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요즘에 로마서를 이제는 로마서다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특세에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낯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보여요 죽으면 보여요 죽으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죽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상태예요 이게 사실 그렇죠? 환경이 만든 십자가 상태가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에요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아슬아슬게 살면 힘들어요 아슬아슬이 뭐예요? 그냥 근근히 그냥 안 망하려고 안 망하려고 부서지면 쉬워요 부서져버려야 돼요 조금 전에 찬송했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거 알잖아요 스페포드라는 변호사 얘기 알죠? 주님을 잘 섬기던 분이었는데 아내와 아내 하나 빼놓고 내 딸 죽고 불러서 다 망하고 무디 후원자라고 했잖아요 무디 디엘 무디의 퀴즈가 후원자였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잿더미 그래서 딸이 죽은 자리 배 타고 지나가니까 선장이 이 자리라고 거기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시를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다 죽고 다 망했는데 뭐가 평안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다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 묘한 게 뭐냐면 최근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웹사람 나오는데 결혼하겠다고 하겠다고 맨날 기도 제목마다 내고 빼달리고 맨날 복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시겠죠 이래요 내가 겁이 나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겠죠 나는 어차피 자유로우니까 목사님 제일 힘든 데 보내주세요 순교할 마음도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항상 미소를 띄고 다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신경질 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만 온유해요 엄마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저기가 길이다 1번은 예수님이고 2번은 저 자매다 이러면서 그냥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십자가가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발부둥 칠 때는 안 되는데 내려놓으니까 그냥 풀려요 내려놓으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려놓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잖아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왜 없는지를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대요 소리 듣게 했대요 그랬더니 연합군이 왔구나 하고 뺑소니 쳤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알죠 엘리사가 있을 때 도단에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짜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는 진짜 동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건비 든다고 동원도 안 했어요 그냥 소리 효과만 소리만 들렸다잖아요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만 들려줘도 다 도망쳐버렸다고 주님이 친히 오실 필요도 없어요 병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고 소리만 듣고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무조건 된다고 무슨 놈의 아람 군대 아니라 군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다 된다고요 그래서 남형 환자들이 가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거기 있는 거 다 먹고 거기서 굽네 치킨 먹고 교촌 치킨 먹고 뭐 또 뭐 하겠어요 무슨 소고기 돌버리게 잘라서 먹고 등심 먹고 안심 먹고 안심하면서 먹었겠죠 안심하면서 먹고 등대고 등심 먹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창살 먹고 8절 보세요 먹은 얘기예요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됐죠 이제 먹고 마시고 온갖 거 다 오리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다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남는 막 굴러다니네 백화점이 텅 비어있다고 생각해 봐 백화점이 텅텅 비어있어요 사람이 없고 막 가져와도 돼 도둑질 아니야 그냥 가져와도 돼 망한 나라 거 되게 신나겠죠 여자분들은 벌써 보금같이 눈이 빠짝빠짝해지네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또 감추고 치사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난 거야 야 그것도 가져와야지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상태를 알겠죠 결국은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저저런 상황에서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로 삶는 축복이 마길 바랍니다 세 번째에요 초라해 보이지만 말씀 붙들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맺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구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느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말하자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저기 굶고 있는데 가서 알려야지 너도 나처럼 되라고 알려야지 이게 복음 증거의 마음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를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무시한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 보호해 주지도 않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나쁜 사마리아인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요 보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보금이 들어오면요 그들의 고통이 느껴져요 참 비과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느껴져요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가슴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건 정리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얘기도 했죠 일본 아줌마 얘기는 울림이 있는 물건만 갖고 있으래요 다 버리래요 설레임이 있는 물건만 두고 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은데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울림 설레임 울림 설레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울리고 설레임이 보금이 그래요 보금이 보금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가슴에 울림이 생겨요 설레임이 생겨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같은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연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울림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설레임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설레임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그게 준다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해도 울림이 있는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설레임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울림과 설레임이 있을 때까지 보금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런 걸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한 거죠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거의 보금 얘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보금 들고 살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야 이랬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이게 보금이잖아요 보금 유한겔루인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굿뉴스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요 이 사람들의 마음가운데는 안갚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해주고 싶대요 이게 보금이에요 악한 자들 그러잖아요 이게 잘 됐다 굶어 죽어라 우리 쫓아내고 나병 환자라고 그런 놈들 그래 너네 건강하다 그래 굶어 죽어봐라 나병에서 우리 잘 먹고 산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가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리 떨면서 야 일리 좀 와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닭다리 세게 물면서 하나 줄까? 뭐 이러면서 거드름이 없어요 거드름이 되바라진 거드름이 있잖아요 우리 가면 우리 옛날에 나 핏박아둔 사람이 굉장히 망했어요 내가 좀 살만해졌어 그러면 이게 되바라진 거드름 좀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악한 죄성이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보금이에요 고생하는 건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런데 한밤중에 오늘 밝을 때까지 있으면 벌을 받을 거래요 빨리 가자 보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성과 시급성이에요 그냥 일반 사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공공성 이걸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면 보금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여러분 보금이 여러분 가수석에 들어가서 기껏해야 남편 기껏해야 아내 기껏해야 자식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맨날 내일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금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 아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나병 환자들도 이럴 듯이 우리도 바뀌어요 공공성이 생겨요 퍼블릭이 생긴다 퍼블릭 퍼블릭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공공성 그리고 시급한 거예요 내일 하자가 아니에요 밝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공공성과 시급성 이 보금의 내용하고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서 증거하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요 이마트가 있는 데인데 주민대표인지 뭐라 그래 주민대표라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좀 악한 사람인 것 같아 기분 되게 나쁜데 그림 하나를 천만 원어치 천만 원짜리 갖다 붙여놓고 그랬대 미술대 교수인데 신문에도 났어 그런 사람인데 제가 잘 못하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이마트를 들어가려면 정문 앞쪽으로 가면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분인도 아니고 90도로 직각으로 꺾여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공간 여기가 이마트 공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짧게 가려고 그러지 한 2, 3m라도 누가 이렇게 90도로 꺾여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크로스로 가려고 그러지 그거 못 가게 한다고 바리케이트 쳐놨어 거기다가 그 다음에 끈 묶어놓고 여기는 주거공간이 오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돌기 싫더라 나도 그래서 내가 밤중에 가위로 잘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주민이라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젊은 청각들이 아 이거 주민대표한테 혼난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두세 번인가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잘려버렸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잘 다녀요 이마트 공동동 한번 가봐요 잘 다녀요 아무데대 그게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어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정신나간 짓을 내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런 데가 있더라고 분명히 그냥 건너가면 길인데 아파트에서 막아놨어 여기는 아파트 개인 재산이라나 뭐 돌아가게 만들었어 나 미쳐 진짜 또 하나가 요즘에 무슨 전철 기차역 기차역 기차길 다 없애버리고 공원 만들었죠 몰라요 뒤쪽에 길이 있잖아요 무슨 길이라고 그래 기차길 있던 거 공원을 쭉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아직 얘기도 해야겠어요 우리 바위 위에 있는 게 브라운스톤인데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쇠창살로 막아놨어 우리 아파트래 침백과 세레가 에이 들었는데 아휴 나 진짜 미치겠어요 그런 놈들은 다 망해요 그런 놈들은 다 망한다고 공공성이 있어야 돼 공공성이 그 사람이 있으려면 알면 아마 우리가 복이 되고 그렇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런 땅이라도 사가지고 길을 터줘야지 막는 놈이 있다 그러면 그러냐 이 죽이놈아 하면서 내가 돈 줄게 이거 먹고 날라라 이거 먹고 죽어라 뭐라 죽을 거예요 돈을 목구멍에 쳐박아 그러면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귀를 열어줘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받기 이런 짓들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공공성이에요 여러분이 가 있으면 복받아야 돼요 공동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신반복교회였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공원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을 짓고 아마 건물에 내가 볼 때 사람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한 30cm나 50cm 정도가 교회 땅이야 그 장놈들이 그게 교회 땅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벽을 쌓았어요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전수사 때 얼마 화가 났는데 힘이 있어요 전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걸 벽을 쌓았어 그래서 좀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광주에서 복회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압력을 가했지 이때가 봉기할 때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의 종 아닙니까? 이럴 때 외치셔야 됩니다 네가 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살 날이 길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그분이 한 건지 잘 설득을 한 건지 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셨어요 벽 부시고 거기다가 벤치를 뒀어요 벤치를 도 놓으니까 이제는 교회 앞에 있는 공원이 교회 공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벽을 깨버리니까 그게 교회 공원이 되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부 다 그 공원 가서 다 해버리고 와 그때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공공성 성싸움은 다 죽는 겁니다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 내놓으십시오 숨겨놓지 말고 여러분 가방에 있는 것도 다 우리 거예요 같이 먹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공공성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시급성 이런 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 옆에서 이러한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뭐 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죠 왕이 이 놈은 또 머리가 잘 도는지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겠네 12절에 보니까 야 가면 안 된대 이거 매복해놨을 거래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는 있어요 설득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잔머리 구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13절과 15절인데 초라한 정탐꾼이에요 성중에 말 다섯 마리 남아있었어요 다섯 마리 타고 병고 둘 병고 둘의 말 다섯 마리 이 국가 대표예요 너무너무 초라하죠 이 나라를 대표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남은 게 이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진짜 다 물러갔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기회를 줘요 저는 이 정탐꾼과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라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보면 저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면 나병 환자의 외침같이 들리지 않아요? 뭐 저거 힘도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저게 과연 맞을까? 아마 초신자들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뭐 이런 좁은 데서 이렇게 외친다고 뭐 변화되냐? 세상은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지 또 이 정탐꾼들의 얘기도 보면 아이고 국가대표라는 게 글쎄 병고 둘의 말 다섯 마리냐? 저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 그런데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라고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초라해 보였어요 상황은 화려해 보였고 세상에 대한은 화려해 보였고 그런데 정말 초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는 그 말씀 요즘 시대에 저런 걸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러는 소박한 말씀 초라한 말씀 그런데 그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화려한 스펙이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지내는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초라해 보이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탐꾼이 된 축복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질서 잡으십시오 예배 질서를 잡아야 살아랍니다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놓치면 돌 도끼, 쇠 도끼로 바뀐 것이 멸망 가지고 오듯이 우리 멸망합니다 예배 질서를 삼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처절함이 기회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붙들면 삽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